아이차아 혜완 안녕하세요, 앤지원혜원입니다 일단 생각보다 어려운 버전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분 좋은 안녕이란 곡을 좋아해가지고 그 곡을 가장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뭐 해야 되지? 소큐리어스 뭐야? 무슨 말이야 으악 왔어 으악 으아악 어흐 불어오 아! 하나 놓쳤어! 이 노래 처음 해보는데 어려운 것 같네요. 끝난 건가? 잘한 거죠. 근데 왜 두 개밖에 안 졌지? 최하니 카드 나왔어요. 심적으로 부담이 크더라고요. 정말 굉장한 부담감을 느꼈습니다. 저 방금 잘한 것 같은데 다이아몬드 2개 받았거든요. 여러분들은 많이 잘하시니까 3개도 받고 그러는 거겠죠? 고마워요. 제가 위즈원 따라가서 노력해볼게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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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